물 한 부금만 마셔도 괜찮을까요? 오늘 몇 시부터 와 계셨어요? 새벽 3시요? 여기에요? 그런거 하지마 네 아 진짜 이렇게 밤에 야외에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여기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잘 보이시요? 거기도 잘 보여요 저희는 잘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아쉽죠? 저도 아쉬워요 네 저희가 마지막 남겨둔 곡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롤린이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요 응원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기분좋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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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이 나오면 헤이를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목소리만 헤이 하시지 말고 손까지 같이 헤이 해주시면 저희가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다 즐기러 왔으니까 여러분 말만 헤이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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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이 가면 저 뒤까지 헤이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됬어요 네 풀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롤린 롤린 롤리 롤린 롤리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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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리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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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리 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가볼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? 네 하나 둘 시작 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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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해 너무 잘해 저희 마지막 곡 롤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